안녕 여러분 자부에요 오늘 가을 가을 옷 좀 준비했어요 아니 날씨가 이러니까 너무너무 가을 옷이 입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원브랜드 룩북으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반해버린 저의 원픽 제가 봄부터 사실은 트위드 자켓에 완전 빠져 있었잖아요 봄에도 잘 입었던 화이트 트위드 자켓이 블랙 버전으로 나왔어요 진짜 얘는 입어도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다 트위드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진주 모양의 단추도 예쁘고 이 컬러 좋아 블랙 그 다음에 여기가 블루 화이트 그리고 우선은 얼굴이 너무 사는 입어요 입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폼의 끝이 이런 식의 빈티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제가 지금 스몰 사이즈를 입은 거거든요 여유 있는 핏감이라서 조금 사이즈 구애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거는 입어봐야만 아는 그 느낌 세련되게 보이는 이 포켓은 페이크야 페이크 어깨 라인이나 여기 떨어지는 핏도 되게 날씬해 보이게끔 이 안에 티셔츠는 아주 기본적인 이너로 너무 꼭 필요한 얘는 화이트랑 베이지 그리고 블랙 소매 길이도 좀 짧고 이 넥 라인이 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입고 벗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 느낌만 찾게 돼요 자켓이나 아우터 걸칠 때 차려 입은 듯한 느낌으로 각자 핀 이런 노멀 핏이 생각보다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길이감도 너무 길지 않아서 너입할 때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길면 바지 안에 공간도 없는데 이 옷까지 넣으려면 아주 좁거든요 청바지 핏감은 이런 느낌이에요 골반이 좀 큰 분들한테는 너무 강추하는 테이퍼드 진인데 딥블루 컬러인데 이런 워싱들이 너무 빈티지하고 고급지지 않네요 제가 테이퍼드 청바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편해요 사실 스몰 사이즈를 입었지만 품이나 이런 게 작지 않거든요 딱 잘 맞아요 163인 저한테도 발목까지 딱 떨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길이감이 좋아요 딱 이런 느낌의 진이에요 청바지에 로퍼는 안 예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가방 같은 거 딱 하나 들어주면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 약간 시크한데 있어 보이고 완전 제 취저인 이건 진짜 말목 제가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니트를 입을 수 있어서예요 약간 가을이 핏? 아주 루즈한 느낌의 니트예요 컬러감이 짠! 얼굴을 아주 새하얗게 만들어주는 완전 예쁜 빨강 약간 크롭 기장에 얘를 청바지 안에 넣지 않아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짜임들 약간 꽈배기와 이런 느낌에 입었을 때 내가 지금 약간 사랑받고 있고 니트는 좀 그런 매력이 있어요 내가 약간 보호를 받는 거 같은? 그리고 이렇게 소매가 살짝 덮어줘야 어머 보호본능 저요님한테는 씰도 안 바뀌겠지만 이런 핏감도 잘 떨어져요 루즈한 핏의 니트가 되게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가 뚝 떨어져요 이런 핏이 아주 기가 기가 막히죠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속옷만 입었어요 일부러 이너를 안 입었어요 안에 니트가 까슬거리면 잘 못 입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너무 부드럽다 이 안감도 부들부들해요 감싸 안아 최근에도 제가 정말 많이 입는 게 뭐죠? 셀비지 청바지 이 셀비지 청바지는 가을에 정말 예쁘게 입기 너무 좋아요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입다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 셀비지만의 무드가 있어 제 키에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렇게 한 번 롤업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좀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제가 입은 사이즈가 지금 이 사이즈거든요 미디움 사이즈에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단추입니다 지퍼 청바지가 주는 편안함이 있지만 이 단추 청바지가 주는 불편함 속 핏? 입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배를 꽉 잡아줘 꽉!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청바지 고를 때 편한 거는 지퍼가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단추 있는 청바지가 핏이 더 예뻐가지고 자주 구매를 하거든요 가을 니트나 셔츠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여기에 로퍼를 딱 신으니까 그냥 끝났어 진짜 빨리 이렇게 입고 나가고 싶다 놀이동산 가야 될 것 같다 와 놀이동산 안 간지 진짜 100만 년 됐네 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느낌의 룩이네요 가을은 또 블레이저의 계절이죠 걷어 걷어 블레이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입어주는 게 제가 원래 어깨 패드가 있는 자켓이 잘 안 어울리거든요 어깨 패드가 얇은 게 딱 들어가 있어요 너무 딱 잡아주는 이 블레이저는 자가드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좀 레트로적인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블레이저가 너무 두껍지 않아서 지금 딱 너무 입기 좋은 비슷한 컬러감으로 입어줬고요 스키니 진 이 바지는 또 진짜 매력적인 게 스몰을 입었는데 굉장히 딱 맞아요 모델 컷도 이런 느낌이고 더 통통한 애가 입어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바지가 그냥 내 몸을 딱 잡아준다는 제가 스키니 진을 입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아리 핏이에요 종아리가 남으면 오히려 이 핏이 되게 이상해 근데 얘는 굉장히 종아리까지 타이트하게 딱 붙는 블랙 스키니 진이라서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이 앞 라인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워싱된 느낌의 블랙 진이어가지고 빈티지한 컬러의 자켓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스키니 진을 입을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야 힙! 힙이나 허벅지 같은 게 너무 드러나 보이니까 이 블레이저는 힙을 딱 가려주는 기장이기 때문에 조금의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요 진짜 좀 편하게 휘두로마두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프리사이즈인데 제가 입었을 때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소매통도 그렇게 작지 않아가지고 입었을 때 훨씬 더 핏이 예뻐요 너무 예쁘다 그쵸?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줘가지고 이런 핏이에요 근데 진짜 요즘 같은 가을에는 블레이저는 꼭 있어줘야 되니까 지금 딱 환절기에 필요한 그런 블레이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또 셔츠 코드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저는 이 블루톤의 셔츠를 입고 다리 끝이 길어 보이는 화이트 부츠컷을 입어줬어요 블루 컬러에 아주 청량한 느낌을 주는 짠! 약간 바스락거리는? 핏이 너무 크지 않은? 약간 스탠다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붓는 바지 입을 때는 편한 거 같아요 컬러감이 우선 진짜 죽인다 제가 약간 소라 컬러가 또 얼굴에 좀 잘 봤습니다만 블루 컬러의 셔츠라서 저는 청바지 보다는 이런 화이트 팬츠나 아니면 슬랙스 같은 거에 코디하는 게 훨씬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골프 좀 칠 것 같은 약간 이렇게 라운딩 좀 돌 것 같은 진짜 멋스럽다 멋스러운 느낌의 여성이다 이게 길이감이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바지 안에 넣어 입을 때 딱 적당하게 컬러감 있는 셔츠인데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얼굴을 죽이는 컬러가 아니라 얼굴을 살리는 그런 블루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악세사리는 아예 안 하고 이 링 귀걸이만 해줬어요 셔츠에 링 귀걸이 하나 정도는 또 해줘야 이런 부츠컷을 많이 입는 거 같아요 약간 레트로적인데 바지핏만으로도 멋져요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할 말 다 하는 저는 스몰을 입어서 골반 라인을 딱 맞춰서 입었고 저한테 진짜 1사이즈가 딱 맞아요 완전 딱딱딱 맞거든요 근데 또 부츠컷은 루즈하게 입으면 그 맛이 좀 안 나가지고 전 정사이즈로 사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길이는 저한테 좀 길어요 그래서 꼭 힐을 신어줘야 됩니다 제가 다리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부츠컷을 잘못 입으면 완전히 숏다리처럼 보여요 지금 제가 신은 거는 한 5cm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만 신어줘도 아주 다리가 그냥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화이트에 아이보리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거 같은 검정 색깔 전 벨트를 했잖아요 검정 벨트 검정 슈즈 그리고 검정 가방 이런 식의 포인트들을 맞추면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 오늘 주말 데이트 가야 될 거 같아 진짜 날씨도 좋고 약간 나이는 좀 있어 보일 수 있어 짠 이번 룩은 자켓이 다 한 룩이네요 제가 트위드를 또 좋아하잖아요 이건 약간 미니멀한 느낌의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런 느낌 보이세요? 히클티클 보이는 이런 재질감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아주 딱 떨어지는 크롭한 기장감이에요 스키니 입으면 스키니 바지 바로 위에 올라오거든요 어깨선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각을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쁩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고 딱 몸에 맞는 사이즈 원피스나 치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치하면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저는 또 제 스타일대로 그냥 편한 스키니지네 운동화 신고 내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캐졸한 느낌도 가능하고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으로도 너무 가능한 여기가 벨벳이에요 독특하기도 하고 소재감이 엄청 얇지 않거든요 그래서 늑가알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컬러감은 약간 짙은 차콜색? 요렇게 진주 소매 기장감은 적당히 이렇게 좀 길어서 살짝 손등을 덤든 이런 느낌 소매끝도 다 벨벳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잠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잠궈서 입으면 이런 느낌? 굉장히 딱 떨어지죠 진짜 옷이 깔끔한 느낌이야 오프러스에 입으면 더 이쁘긴 하다 짜자잔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진짜 진짜 멋스러운 라이더 자켓이에요 저 가을 되면 꼭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더 자켓이에요 약간 할리 느낌이 나긴 하지만 멋진 뿜뿜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페이크 레더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라이더 제품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말 못하겠다 너무 예쁘다 루즈한 느낌의 핏감이고 너무 편하다 적당하게 루즈하고 적당하게 짧고 멋진 언니 스타일의 라이더예요 이런 빈티지한 느낌 보여요 약간 쭈글쭈글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자연스러운 워싱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고 비싼 느낌이 들어요 리얼 레더라서 가격대는 좀 있는데 이 옆 라인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살짝 루즈하게 떨어지는 게 너무 멋있어 잠궈도 예쁩니다 잠궈봐 잠궈도 예쁘게 확실히 이 라이더 자켓을 입으면 좀 간지가 나요 멋진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 여기가 되게 여유 있기 때문에 안에 조금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충분히 괜찮은 완전 후드티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저처럼 티셔츠 입고 가볍게 멋 안 부르는데 멋나는 엄마 같아 무조건 엄마인가? 이렇게 포켓이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빅포켓 때문에 옷 자체가 캐주얼한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넣었을 때 이 핏이 너무 예뻐 이렇게 날아갈 것만 같아 실제로 보면 더 고급스러워 어깨도 잘 떨어져가지고 짜잔 소매는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야 이렇게 빠지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셋업으로 많이들 입더라고 그레이 컬러의 블레이저랑 슬랙스를 같이 매치해서 셋업처럼 코디한 룩이에요 가볍게 그냥 이런 클러치 들어줬고요 르메르 신발 신어졌어요 여기도 어깨패드가 살짝 작게 들어가 있어요 두께감이 엄청 얇진 않아가지고 약간 늑가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힙을 덮는 긴 기장의 블레이저에요 제 슬랙스는 발목까지 오는 조금 짧은 기장의 슬랙스거든요 위가 살짝 길고 밑은 좀 짧게 멋있는 느낌이 좀 낸다고 해야 될까요? 안에는 그냥 가볍게 티셔츠 입었어요 거의 뭐 돌려막기 수준 이런 티셔츠가 진짜 어디에나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필수템? 저는 벨트를 차서 좀 더 완성된 룩을 연출해 봤고요 정말 어깨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얘도 핏감이 되게 좋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딱 소매 걷어가지고 오늘 진짜 큰 피티 있다 몇 억짜리 큰 피티 있을 때 짬밥 있는 일 잘하는 팀장님 룩 멋있는 현대여성 룩이라고 해야 되나? 청바지나 슬랙스 어디에도 어울리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걸 입어줘도 어울린단 말이죠 잘생긴 오빠 같은 느낌인데 직장인 언니 동생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블레이저예요 이 슬랙스는 기장감이 저한테 너무 좋아요 지금 발목 정도까지 오는 길이 줄이지 않고도 딱 어울리게 떨어지는 스몰인데도 핏이 살짝 여유 있어요 원래 입는 사이즈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원턱이 잡혀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꾸민 것 같은? 차려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슬랙스예요 너무 예쁘다 진짜 제가 또 스웻 셔츠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레이 컬러의 폭스하운드라고 써있는 멍멍이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예요 여름부터 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 티셔츠들이 진짜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개맘으로써 멍멍이 프린팅 좋아해요 루즈완핏의 스웻 셔츠예요 기모가 되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가을에 딱 입기 너무 좋은 이 그레이에다가 이런 블루 셔츠 이 안에 셔츠를 입은 것만으로도 조금 꾸민 것 같은 저는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조금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 어려 보이게 이런 크로스백 미니 하나 딱 해주면 너무 귀엽잖아 저는 진짜 스웻 셔츠를 가지고 입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집에 엄청 스웻 셔츠도 많아요 진짜 다 달라 핏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어깨 떨어지는 것도 다르고 조만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레이 컬러의 이런 스웻 셔츠는 그냥 필수템으로 하나 정도 있어주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템이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소매통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이렇게 소매가 길어서 좀 나를 보호해주는 내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 게 좀 편하게 코디하기도 좋고 음 이쁘다 좀 센스 있어 보이는 맨투맨을 찾는 스웻 셔츠를 찾는 당신에게는 강추 강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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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 옷이라서 이렇게 신나는 게 아니에요 미소가 절로 나네요 그리고 이 플리츠 스커트는 네이비 컬러여서 그레이랑 블루랑 네이비 지금 되게 어울리는 그런 색깔 조합으로 입었거든요 예쁘지 않나요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어줬고 아 뭐 이렇게 입으면 어디 가고 싶다 다섯 살은 어려 보이지 않나요 편한 룩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 코디 그냥 딱 딱 딱 딱 한 바기 돌아볼까 이렇게 살짝 셔츠가 보이게끔 입어줘야 되는 거 알죠 살짝 자연스럽게 여기 시보리가 너무 쨍쨍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입기에 너무 좋은 아 끝났다 이거 옷 입어보는 거 얼마 힘든지 아십니까 아냐고요 이렇게 옷을 입고 소개해 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가을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통장의 계절이 맞는 거 같아 이 기분이 아직도 덥긴 덥거든요 더운데 니트도 사고 싶고 스웻셔츠도 사고 싶고 요런 셔츠도 사고 싶고 슬랙스, 자켓, 아우터, 라이더 뭐 다 사고 싶잖아요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저랑 또 취향이 맞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통장 생활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 3시에요 저 이거 11시부터 촬영했는데 4시에 모닝이가 오고요 전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럼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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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총 FS signs 어쩌면 ب